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개막식 사회를 맡은 방송작가 김미안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제와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시어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위원장인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평화와 우라이도시 김포에서 열리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어로 영원한 우리 영원히 귀한 시간 우리에 대한 정식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현중이커차가 공개가 시작됩니다. 사회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모든 멤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